희도이요 무슨소리야 희사시부리 뭐라구요? 녹색옷 입은사람들이 단체로와서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어우 각 나이스 뭐야 엄마 주무시네 녹색옷 입은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대 아빠 베리 헝그리하고 엄마 죽은게 아니고 엄마가 원래 외계인인데 엄마는 외계인 아시죠? 엄마 외계인이신데 지금 옷을 벗으신거에요 지금 샤워하고 계세요 엄마가 사람의 옷을 가죽을 입고 있었던겁니다 그런게임 아닙니다 어? 라디오 어디서 나왔다 라디오 누가 좋나봐 메리폴크 베리카인드 메리폴크란사람이 좋나봐 베리친절함 아 다행이되지 드디어 라디오를 들을수가 있어 더 1%? 라디오 무료 지금 배고프니까 아빠 밥이나 먹자 아빠 아빠라도 살아야되 아빠 아빠라도 살아 엄마가 라디오를 드랍했다고 후후 앞으로 밖으로 나갈것이냐 몰라가 이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엄마는 왜 죽은거에요? 엄마는 아파서 죽은거야? 밥도 많은데 진짜 테드 니즈 워터 투 서바이브 살기위해서 워터가 필요하다 오케이 야 오래 사겠구만 나갈사람 야 짐이라도 싸 언제든지 도망갈수 있게 오케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도망갈수 있게 짐을 쏴노란 말이오 38일 Be safe down here much better outside maybe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란 뭐 이런 생각을 하는거 같아 39일 여기서 딸 돌아오면 레전드급이라고 지금 딸이 떠난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아마 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거 아냐? 어? 애하나 낳고 들어오는거 아냐? 죽었을거 같은데? 죽었을거 같은데? 디스 모닝 이너프 포 테드 별일이 없어 크레이지 괜찮아 차라리 미친게 나요 지금 혹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옆에 지금 부인 가족이 있고 어? 아들딸 다 없으니까 더 이상할수도 있어 밥이라도 먹으러 할거 없으니까 먹으면서 버티는거야 안나가 안나간다고 60일까지만 버틴면 돼 40일이다 어 40일 처음이야 기록이요 잘 버티고있어요 어 잘하고있어요 라디오 하나 들읍시다 포터블 라디오 물은 아직 괜찮아 테드 이즈트 액팅 노말리 썸띵 상태가 안좋은거 같아 지금 뭐 배우 영..영..뭐 정상인것처럼 연기를 하고있다 노말인것처럼 액팅하고있다 그런얘긴가?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고있다고? 아 그래? 물먹을래? 아 물먹어 나갈사람이 없어 라디오 오케이 드디어 라디오 들을수있죠 밖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들을수있습니다 그냥 물이랑 밥을 다주자고 아직 19일이나 버텨야됩니다 나갈수도 없거든요 이제 혼자서 19일 버텨야돼 라디오 들었어 무슨일없어? 테드 킵 어 너타임 파이팅? 부지 파이팅? 바쁘다고? 싸우는게 바쁘다고 트랜스미션 정부가 온다고? 정부가 지금 구하러온데? 라디오 소식을 들었는데 헐 다 죽었는데 우리 가족들 하하 이거 무슨 영화의 한장면 같네 엔딩 영화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아빠 버티자 정부가 온대 어 보이스 스카우트 책 봐 책 어? 뭔데 이거? 더 트래쉬 캔 이즈 비커밍 쓰레기? 쓰레기가 어 인커밍? 어 와일드 라이프 어 와일드 라이프 42 이상한 소리나는데? 뭔소리지? 아 아 괜찮아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아있어 정부가 구하러온다 기다려라 어 정부가 구하러오고있어 우린 살수 있어 어 통조림 많으니까 계속 먹어라 동조림 먹으면서 버티는거지 이것도 뭐야 숄드 위 오픈업 누가 밖에 또 왔어? 야 이거 열어줄까 말까 어차피 혼잔데 열어서 뭐해 노킹 노킹 온 도어 도어 노킹 세븐 도어도 아니고 이거 천국가는거 아냐 이거? 누가 노크하고 있대 이거 열어야 되나? 어? 디스 하우어 딸 아니야 딸이면 노크 안하고 그냥 왔겠지 이게 약탈자인데 백브로 딸칵딸칵 딸칵딸칵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딸이면 딸칵딸칵 했겠지 도크를 안했겠어? 열어보자 도끼도 있으니까 괜찮아 열어 도끼가 있어 어차피 미쳐가지고 죽이지도 않을 어? 아무일도 안일어났어 뭐야 아무도 아니야? 어? 서맨 스탠드 슈팅 앳 유즈 위 클로즈 더 헬스 어즈 퀵클리 누가 쐈다는거 같은데 총을 쐈는데 빠르게 피하고 문을 닫았다는거 같은데 클로즈 퀵클리에서 빨리 닫았다는거 같은데 맞죠 다.. 다쳤다고? 아 다쳤네 아 거봐 나쁜놈이었네 붕대가 계속 있어요 붕대에요 이거 미쳐가지고 붕대를 이상하게 감은거야 그래도 살았다 다행이다 아 다쳤네 이거 이 손으로 통전이 퍼먹을 수 있음? 흐하하하 어? 통전이 먹을 수 있나? 일단은 지금 다쳤고 워터가 필요해 물도 조금 뺏겼어 괜찮아 어 또 뭐왔네 we found some 어 머쉬룸 버섯 집에 버섯이 자란건가? 버섯을 요리해서 먹겠느냐 그 얘긴거죠 먹지마 야 먹을것도 많은데 꼭 먹을 필요가 있어 맞죠 버섯인데 먹을거냐고 물어보는거잖아 그쵸? 야 저 우리 통전이 많아 안먹어도 돼 꺼져 안먹어 뭐 먹으면 갑자기 키가 크겠어 마리오처럼 먹어도 좋은게 없겠지 뭐 먹을게 없는것도 아니고 자연산 송이버섯 송이버섯 좋아하시네 지금 냄비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 흫 흫 여기서 여기서 자라는 버섯 아닙니까? 시체에서 가죽에서 시체는 아닙니다 엄마는 외계인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시체 아니에요 거죽입니다 거죽 거죽에서 자라는 버섯 똥충아초 좋아하시네 어 테드 테드 뭐 나쁘지 않다 엄마 외계인이야 거죽 벗고 나갔어 엄마는 선녀입니다 선녀 선녀 아시죠? 날개옷이에요 날개옷 날개옷 벗고 있을 곳으로 나간거야 또 누구 뭐 온거야 이거? 야 근데 버틴다 60일까지 버틸수 있겠는데? 어? 그로울 그로울 인 더 다크니스 밖에 울음소리랑 어둡다 밖에 손전등으로 확인할것이냐 이 얘기인것 같은데? 그쵸? 산보 나간다고? 이거 안나가게 할수 없어 엑스가 없네 무조건 나가야되나봐 게임 이름은 60초입니다 근처에 가게보러 나간다고? 이거 어쩔수 없이 나가야되네 우리도 그래도 다행히도 손정지는 있어도 다행이네 아마 죽을듯 근데 살았다! 살았어 뭐 가지고 온거 없어? 어? 살았죠? 어? 살았어 테드는 살았다고 테드 더 플로어 띵스 윌 컴백 레이러 뭐래? 부상이 심각하다 아 밖에있는게 개였다고? 멍멍이였다고? 아 멍멍이 때문에 플래시 라이트로 뭔가가 가까이 오는지 보았다 개인것 같다 개 키우자야 개 키워서 잡아먹을수도 있고 개 키우면 미친것도 해결할수 있어 좀 먹어라 좀 아니 안먹어 한번 삼을까? 아 나 너무 불안한게 하루라도 안먹으면 얘 죽을거 같애 어? 얘 하루라도 안먹으면 죽을거 같애 너무 불안해요 계속 먹이는데도 계속 배고프다르고 다 죽은건 아니고 이제 딸이랑 아들은 장성에서 독립했구요 엄마는 이제 아들 딸들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간거고 거죽 벗고 날개옷 벗고 외계인이라 먹어 먹어 배고프니까 우측 하단에 상대 추천한번 부탁드리구요 어? 오케이 이제 목마르다네 야 이거 물이 좀 큰일인데 물이 없는데? 어? 이거 뭐야 또 왜이렇게 길어 왓 테드 디 디드 투데이 워즈 리얼리 어 듀링 디너 듀링 디너? 듀링 디너가 뭐야 빡싱 빡싱 마스크? 탱크 조사하러 나갔다고? 만명 넘었다고? 왜이렇게 많이 봐 이거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갔다 왔는데 방독면 터졌네 지금 오른쪽에 방독면이 터졌네 간단히 말해서 미쳤다고? 탱크를 살펴봤다 아무것도 없다 테드는 정말로 이상했다 가스마스크를 차며 복싱을 연습했다 아 돌았구나 그냥 괜찮아요 내 또 저렇게라도 놀라고 해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살아 살아서 정부가 오고 있으니까 정부군이 오고 있으니까 어 드링크 드링크 먹고 싶대 물 마시고 싶대 물 한번 마시고 약간 돌았는데 괜찮아요 어 트럼프다 트럼프 트럼프 가지고 놀아 정말 오래 산다 아빠 잘 산다 다치고 지금 피곤하고 어 지금 크레이지에다가 이건 뭐라 그랬지 여러분들 패티 패티규드 이게 뭐라 그랬지 완전 피곤하다였나 야 근데 물이 점점 떨어져간다 큰일났네 지침 지침에 피곤함까지 테드 킥 비헤빙 리얼리 오딜 심 히즈 부시 파이팅 히즈 이너 네몬스 몬스트 오브 더 타임 네몬스 몬스트 오브 더 타임 악마가 오는 시간이라고? 악마가 올 시간이야? 상태가 안좋아 너 먹어 이따 먹어 내면에 악마가 싸우고 있다고? 어? 이거 뭐 맵 떴다 이거 뭐에요? 투데이 더 뮤직 프롬더 라디오 스토프 어 트랜스미션 프롬더 아미 아미 군대? 우리 거의 투데이 투더 도어 웬데이 저 뭐 군대 오는 것 같은데? 군대로부터 통신이 왔어 군대 통신 We need map to where that is 탈출하나? 오늘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아예 멈춰버렸다 그는 대신 군대의 소리를 듣는다 이곳을 아예 비워버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예? 군대가 떠난다고? 아 군대가 여기 떠난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 사인을 남겨야돼 비워버린다고 지도 좌표로 와야된다고 민방위 소집이야 그래 가자 근데 얘 미쳐가지고 갈 수 있나? 가자 가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표시켜야하고 지도에서 위치를 알 수 있다 여긴가봐 여기에 표시가 돼있네 나가야된단 얘긴가? 어? 어? 어떻게 어디 어디다 표시해야 돼? 나가야되는데 혼자서 나가지 못하는데 테드 타이어스 툴 하이디 이슈 퍼펫 모든 생존재들은 다른 곳에서 떠나기로 했다 정확한 위치는 지도에서 표기했다 여긴가봐 아까 여기 표기돼 있었거든 나가자 테드야 나가자 가자 테드야 너 나가야돼 아 나갈 수가 없어 사람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 짐을 일단 싸놔 혹시 모르니까 라디오 들을 수 있어 타임 투 리슨 투 썸 라디오 쉘터 아 쉘터가 아니고 채털 메이비 위 위 힐 오케이 겟 아웃 오브 디스 메스 야 모이래 모이래 모이라는 거 맞네 라디오 들으면서 어디 모일지 정하라는 거 같은데 아이씨 큰일났네 자 이제 또 목마르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테드 니드 워터 투 서바이버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아 야 큰일났어 헉 물 얼마 안 남았어 아 큰일났네 일단 먹어 일단 먹고 밥도 먹어 나갈 수 없어 오랫동안 잘살고 있어 그래도 50일 야 10일 남았다 테드야 10일만 버티면 돼 너 살 수 있어 어? 너 혼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야 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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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꺼져 테드 킵 뭐 60일 넘게 했다고? 61이라며 나한테 분명 60일이라서 시끄러 60이라고 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통조림? We were about to take pick outside 어 news awesome good thing out 뭐라고? heavy 이거 맛이 가고 있다고? 상하고 있다고? 나눠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밖에 나눠준다고? 아 짐승이 뛰어들어왔는데 나눠줄까 말까? 아 밖에 짐승이 뛰어들어왔어? 아 그래 나눠줘 나눠줘 나눠주고 짐승 잡아먹자 나 짐승 방사능 걸린거 아니냐? 밖에 해포탄 터졌는데 괜찮은거야? 밖에 괴물있는데 먹어줘서 보내줘야 된다고? 아 그 얘기야? 더 도구였네 더 도구 워즈 팩 도구는 돌아갔다 도구 녀석 계속 오네 멍멍이 녀석이 컴 히얼 팬케이크 후스 굿보이 팬케이크? 팬케이크 넥스트 모닝 개이름이 팬케이크이 아니면 도구가 팬케이크를 물어다줬다는거야 그건 말이 안되지 멍멍이가 팬케이크를 물어주는건 말이 안되지 내가 통전을 주니까 고마웠어 개가 은혜를 갚아서 팬케이크를 줬다 이건 아니고 개이름이 팬케이크이 맞는거 같아요 하하하하 개한테 팬케이크란 이름을 지어줬다 오오오 헤드 멘탈 완전 나갔다 얘 미친지 한 30.. 20일 됐어 미친지 20일 됐어 60일까지 한다고 버텨보자 잘 버틴다 비비큐? 비비큐 먹고싶다는건가? 개가 팬케이크 어떻게 주냐고? 야 뼈다귀도 물어다주는데 팬케이크 못 물어다주냐? 지금 뭐야 왜이렇게 많이 떠있어 어? 왜이렇게 많이 떠있어 피곤하고 지쳤고 미쳤고 다쳤고 병들었고 목말라 죽겠는데 이제? 야 이제 시체랑 어? 시체거주기랑 색깔이 거의 비슷해졌어 피부색이 일단 목마라니까 병 걸렸네 아 큰일났네 육종첩 됐네 일단 먹을거랑 먹을거 맛일거 같아 먹어 사실상 시첸데 이거 뭐야 어? 뭘 만들 수 있나본데? 물을 하나 써가지고 뭘 만들 수 있나본데요? 맞죠? 아이템 거래인가? 물을 주면 프레쉬 보이스카우트 그 다음에 에프킬라 그 다음에 트럼프 다 필요없는데? 다 있는데? 에프킬라만 없는데? 야 꺼져 나좀 구해줘 야 나좀 구해줘 누가 거래하러 오는거야 나좀 구해줘 한명정도는 같이 살수있잖아 형 이거 통조림에 물 다 들고 물없네 이제? 뭐야 이거 반대라고? 물을 물을 사는거야? 물로 바꾸는게 아니고? 영알못에 채우네 야 너네들 분명히 아까 전에 물이랑 바꾼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당신들이 얘를 죽였어 애들 죽였다고 뭐하더라 뭐하더라 너네들이랑 내가 죽였다고 나랑 같이 영알못에 채우라고 물 조금 있네 물 조금 있어 어 괜찮아 물 조금 있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60일까지만 버티 어 뭐 떴다 또 디피컬트 라이트 어... 찬스 워링 뭐 만들... 뭐 이거 보고 뭐 만드는건가? 야 이거 보이시카우 책이 굉장히 좋아 생각보다 티빤스님 팬가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수리한다고? 어... 마스크 왜 빵꾸났을지 아까 괜히 쓰고 놀아서 오케이 어? 마스크 어디갔어? 마스크 먹은거 아니야 너? 허허허 너 수염에 총선 먹었는데 너 설마 미쳐가지고 먹은거 아니지? 어디갔어 마스크 수리 실패한건가? 그냥 강황 깨진건가? 어... 댐드 마스크 댐드 마스크 마스크 터졌어 그냥 깨졌어 난 먹었는줄 알았어 트래쉬 쓰레기가 됐다 마스크는 실패해가지고 쓰레쉬... 쓰레쉬가 됐고 송조림이 하나 먹어 너 할거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또 떴다 더 밀리터리 이즈 커뮤니케팅 어... 라디오 어게인 밀리터리 라디오에서 군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 그런얘긴가? 군대가 라디오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쭈히히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중계방에서 어... 데드파크 쏘레투 디스 뭐 하여튼 무기 들고 있어 무기 들고 있어 이 아시 오래 산다 55일 야 60일 5일 남았어 60일 넘게 살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 또 목마르네 물 여기 남은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어... 도끼 없어졌어 아 뭐야 큰일났네 이제 몸도 못지키겠네 디스 우드 쇼핑 비즈니스 나무 찍다가 도끼 부러졌다고? 일단은 물좀 마셔야겠어 아 물 아직도 있어 오케이 어떻게 있다 그 다음에 아 이건 또 뭐야 아 고를게 없는데 아 도끼가 없는데 최대한 많은 나무를 베었다 그들은 나중에 접촉하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아 군대랑 소... 의사소통한 다음에 나무 베개 시켰나보다 사용시켰네 아 좀 구해달라니까 아 무슨 나무를 베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적대적인 인물들이 들어왔다 무...위기 무리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어? 뺏겼나봐 통조림 헐 통조림 5개 뺏겼나봐 어설틀 이상한 군대들한테 This is not looking good 딱 봐도 좋아보이지 않는다 괜찮아 통조림 하나 남겨줬어 그래도 완전히 막장까지 간 놈들은 아니군 통조림 5개 남겨놨어 씨 아직 배 안고프죠? 어? 맵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통조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맵 총 도끼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거든 팬케이크 왔다고? 아 헤이 이즈 팬케이크 아워 프렌드 이즈 팩 친구가 돌아왔다 팬케이크다 친구가 돌아왔지만 매우 불안해 보인다 계속 지저대고 뛰어댄다 아 아 지금 지도도 쫓아오르는거네 그쵸? 멍멍이가 뭔가 알고있어 쫓아오르는거야 지금 개 따라 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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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어? 아 개 따라가서 통조림 찾아갔네 야 뭘 찾아와야되는데 팬케이크 쫓아가서 얘가 통조림 있는 곳을 발견했네 음식 찾았어요 역시 걔는 사람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아 불타는 텐미닛 한번 쓸게요 사람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셔서 넘기고 테드 이즈 멘탈 헬스 어? 멘탈이 회복됐나 혹시? 미친거 회복된... 아닌데 미쳤는데 스읍 But we don't know how to help him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어... 통조림 엄청 많이 왔어 어차피 뺏길 것 같으니까 빨리 먹어놓자 매일매일 먹어 통조림 하나씩 어 그 다음에 라디오 어 라디오에서 뭔가 나오는데 방독면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데 없네 모두가 테드의 정신상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고 아니 좀 여기서 꺼내달라니까? 58일 절망 잘 버틴다 아 근데 물이 없어서 큰일이야 지금 테드 지금 물 필요해 물 아 마지막 물입니다 이걸로 60일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하하 마지막 물이에요 다음에 물교환합시다 물교환 또 오면 아까 교환했으면 좋았을걸 잘 읽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테드 킵 코... 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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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 코잉 코잉 앤드 코잉이 뭐야 이따 밥부터 먹어 기침이야? 아 콜럭콜럭이야 코잉 앤드 코잉 기침만 계속 한다고? 기침하면 다행이지 구급력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을라나? 처음에 파밍 운도 따라줘야돼 60일이다 됐다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요 60일만 버티면 된다며 혼자서 버텨냈다고 테드 테드 멘탈 헬스 워리어 그를 아무도 도울 순 없다 그는 미쳐버렸다 밥이나 먹자 테드가 치료만 되면 밖에 나갈 수 있는데 60일 어 목마르다 테드 클났다 우리 물 없는데 워터 워터가 필요하다 테드 수프 국물로 먹으라니까 티미야 잘 지내니 앗 흐흫 흐흫 와하하 다 죽었네 티비랑 저 다 살았을거야 이제 놓아주자고 어떤 리스크 낫 워스 죽은거야? 62일 버텼네 62일 배드 엔딩 정말 잘 버텼는데 치열한 전투였는데 아쉽네요 참살기 더러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패치하면 더 재밌겠는데 한글패치 없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스프 토마토 스프 갈증 있는데